저는 이제 친구랑 절관설이 있습니다. 절관설! 절관설! 제가 한번 미국 투어를 망신 번 했죠. 와! 아 내가 저런 분이 여기 있었네. 아이고! 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하나만 부르고 돌아가도 됩니까? 5, 6, 7, 4! 메이플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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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린이야 배경 되게 좋아했었는데 커넁시티 Congressman 뷰블이야.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내가 상상한 아이템이 실제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해본 적 다들 있으십니까? 네! 오늘이 바로 그 꿈이 실현된 날입니다. 여러분, 박수하십시오. 네, 혹시 저를 봤을 때 생각나는 게임 없나요? 메이플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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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메이플스토리가 제 최애 게임이죠 여러분은 BTS with 메이플스토리 프로젝트에 초대되셨고요 왜 메이플스토리에요? 그거는 옆에 운영진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메이플스토리 자 맞습니다 여러분 BTS with 메이플스토리 프로젝트에 초대되셨는데 오늘 다양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완성한 아이템이 메이플스토리 실제로 구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분도 메이플스토리의 매력에 빠져서 저와 함께 메이플스토리 파티 일단 형 서버는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형 어디에요? 만약에 진짜 아이템이 잘 나오면 저는 OO 서버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의 베라에서 좀 놀았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템을 만들려면 일단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를 또 떠올리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또 이 사람으로서는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면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음식부터 주문하고 시작한다는데요? 갑자기? 논리가 너무 빈약하지 않냐고요 아 여기 그렇게 써있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 HP 포션이요 HP 포션 빨간 물약 저는 그 파워 엘릭서 파워 엘릭서 아 요새 파워 엘릭서 안 쓰고 MVP 물약이라는 걸 씁니다 저 장어구이 장어구이 그 HP 1000 올려주는 좋은 아이템 15500 아니었어요? 15500원 아니 장어구이가 아이템이야? 자 주문을 하는 동안 지금처럼 저희가 메이플스토리에 대한 추억 아 끝이 없는데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내가 볼 때 한 3시간 갈 것 같은데 자 저부터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팀과 절규한 썰이 있습니다 절규한 썰 절규한 썰 들어 볼게요 메이플스토리 하다가 절규한다고 쉽지 않은데? 아 눈이 안 해봤나? 때는 초등학교 왕이었대 친구가 전학 가면서 일어나게 된 일이에요 한 아이디를 같이 키우고 있었어요 아 그럼 쌍둥둥둥둥 근데 여러분도 옛날에 아시겠지만 자 누가 본주였어요? 네? 저죠 본주 아이디 닉네임이 뭐였어요? 그건 얘기할 수 없죠 왜냐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오케이 옛날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메이플 아이템책이 있었어요 그 맨 맨 뒤에 그 쿠폰 매쉬 쿠폰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조용히 하세요 5,000원 5,000원이 있었어요 5,000원 이 5,000원으로 조용히 하세요 뭐를 해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 보고 이 친구 보고 경험치를 올려달라고 이제 같이 키우자고 한 건데 전화 가는 날 주황색 호박머리로 바꿔놓고 갔었는데 그래서 전화로 싸우고 절규했습니다 주황색 호박머리 때문에? 주황색 호박머리 뭐야? 아니 이게 이게 사실 모자 쓰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딱 벗겼는데 이게 왜 주황색 호박머리가 있는데 처음으로 캐시를 충전했던 게 메이플스토리였는데 어떻게 됐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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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메이플스토리를 어떻게 이제 저는 5,000원으로 제 캐릭터를 꾸미고 싶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5,000원으로는 사실 수 있는 게 뭐 투명모자 투명장갑 이런 것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이제 게임방에 가면 이벤트 아이템이 있어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PC방 전용 전용 캐시 아이템 그게 200원 100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모든 옷을 그 트레이닝복 노란색 트레이닝복 꾸미고 일반 헤어 쿠폰이 있어요 그렇죠 1,500원짜리 네 그걸 하면 이제 딱 5,000원치가 완성되거든요 일반 성형 쿠폰 일반 헤어 쿠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빡빡이 아 랜덤인데 랜덤 와 헤어 쿠폰에서 랜덤 벌려는데 빵빵이 나왔다 어린 친구들에게 이제 그 확률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이게 교훈을 자 여러분 메이플스토리는 이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틀어봅시다 한번 틀어봅시다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름을 RM으로 바꾸거든요 저희 이제 랩몬스터 아니고요 네 RM인데 아무튼 그전에 제 이름이 원래 런치란다였잖아요 아 런치란다였죠 런치란다가 어디서 왔냐 아 메이플스토리 아이디구나 2007년에 랩네임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랩을 알려준 친구가 있었어요 가리온이랑 에미네임 아웃사이더 그 친구랑 메이플스토리를 같이 키우는데 그 캐릭터 이름이 이제 런치란다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 메이플스토리가 방탄소년단을 있게 했습니다 야 메이플스토리가 뭐 할까 하다가 그거 한 거예요 그냥 근데 런치란 런치란다 의미가 뭐예요 점심이란다 점심이란다 런치란다 점심 지금 시간은 런치 점심에만 들었구나 그 캐릭터 뭐 어떻게 또 썰어 있습니까 아 뭐 저는 이제 옛날이라서 항상 이제 베라섭을 할 때라 저는 이제 게임 내에 이제 사냥할 때 슬라임에서 네비 뚜껑이 나왔습니다 슬라임에서 네비 뚜껑 나오지 않습니다 네비 뚜껑은 어 아니 이게 어 또 생각나는 소리 있습니다 또 절규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아이디로 랩 29 때 옛날에는 지구방위본부라는 곳이 있었죠 아 거기 탈출 못해서 접었군요 29 때 루즈브리엄에 가고 싶은 거 같고 어 그리고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갔는데 올라오지 못했어요 삭제를 했습니다 지구방위본부가 뭐야 아니 이번 줄 알려줘 못내 이게 아 일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개발자 실수 정 씨 손 없어요? 저도 30까지 했어요 법사로 했었던 거 같아요 30 막 활 키는 거 있지 않냐 아 매직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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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그거까지 해가지고 이제 매직클로 전에 에너지 볼트 같은 거 있었잖아요 에너지 볼트 맞아요 에너지 볼트만 다 찍어가지고 캐릭터 삭제하는 분들이 꽤 많았죠 매직클로 쓸 줄 알았으면 학교에서 좀 인기쟁이 됐었던 거 같아요 왜 그때 당시만 해도 레벨을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 좀 달랐어 옛날에는 다른 직업은 다 레벨 10대 전직을 했는데 마법사만 8대 전직을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X2 옛날에는 만화책도 있었거든요 저 만화책 4 Hello 더데라고 메이블스토리 만화 캐릭터 염분홍색 머리 있어, 염분홍색. 아직도 나옵니다. 아니 완결이 됐어, 그거. 세계수 뭐하고 도도 손잡고 있던데. 아 완결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때 메이플스 우리 4명이서 했었어. 난 캐논슈터 했었어. 5명이서 우리 같이 했잖아. 그래, 내가 정국, 우리 같이 해서 같이 자쿠 잡았는데 정국이가 자쿠 매트로 먹었는데 내가 버려가지고 정국이 그만했잖아. 우리 그때 평균 레벨이 135였어. 제가 한 번 미국 투어를 망칠 뻔했죠? 그 엔젤리 버스터 키운다고. 내려라! 자 우리 진이 형이 지금 계속 현재 진이 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 형 뭐 관련된 뭐 그런 거 없어요? 스토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 아 이 형 맨날 보스전 한다고 집에 가요. 맞아, 맨날 검은 마우스 다 잡아야 하는데. 아직도 못 잡았어. 지금도 메이플스토리 미팅을 하는데 메이플스토리 해야 된다고 빨리 끝내달라고 하신... 진이 형입니다. 아니, 나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 메이플스토리 없어요, 네? 스토리요? 뭐 스토리로 따지자면은 어... 그냥 저는 뭐 혼자 게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엄청 센 애들까지는 막 잘 못하고 그냥 하드수, 하드 데미안 뭐 이런 거 혼자 할 수 있는... 아 데미안? 위대한 데미안의 소울? 스토리가 있어요. 검은 마법사라는 세계관의 점점 끝판왕이 있는데 그 부화가 이 또 데미안이랑 뭐... 되게 여러 가지 데미안 만antry스? 윌! 레미안? 제가 진형이 얼마나 오래 했을 건 딱 확신을 느꼈냐면은 방에 제가 놀러갔어요. 근데 한 손으로 게임을 하고 한 손으로 웹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진정한 저거 보고 네이플스토리 우리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다들 스타일링 어땠어요? 스타일링인데? 나 그런 거 없었어 저는 딱 이거 한 번 아니 옛날에는 스타일링에 신경 쓸 그런 여력이 없었어 나 보란색 빡빡머리였던 거 같은데 기억으로는 보란색 빡빡머리에 뭐 흰 코트 이런 거였는데 아 이거 저는 딱 이거였어요 제 캐릭터는 딱 눈수정 세트 이거 남자 빠바밤 빠바밤 이쁘고 좋은 거 하는게 초보들 아닙니까? 원래 진짜 썩은 물들은 막 다 벗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형 저거 때리면 이렇게 다 나와요 저희 서버에 센 사람은 저희 서버에 진짜 센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이상하게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잖아 진짜 이상하게 입고 다녀요 철권 같은 거 하는 것도 보면 진짜 옷을 들으면 진짜 논생긴 해가지고 다 받르잖아 솔직히 제가 약간 고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진짜 저는 원래 독특하게 해야지 약간 할 맛이 나요. 아니, 고인물 그 고인물 룩 보면 막 속옷만 입고 선글라스 이만한 거 낀다. 근데 엄청 대하나 한 마디보다. 맞아, 맞아, 맞아. 자, 그럼 추억을 떠올려 볼 겸 간단하게 퀴즈 한 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메이플스토리의 무기, 몬스터, 장소 등을 동작이나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름을 외치고 정답을 말해 주시면 됩니다. 제, 저같이 이제 그 메이플스토리의 손을 오래된 사람한테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 진짜 오래됐습니다. 자, 몸으로 표현. 제이홉, 작품. 틀렸습니다. 기회 박탈. 어우, 씨. 슈가, 라면, 냄비뚜껑. 정답. 아, 이거 냄비뚜껑이라고? 아, 냄두, 냄두. 라면, 냄비뚜껑. 냄비뚜껑. 냄두, 암튼 냄두. 아, 냄두 아직도 상점의 판격. 오케이, 연습 문제. 자, 들어갑니다. 이건 근데 좀 옛날에 게임 한 유저들만 알 것 같아요. 아, 뭐야 지금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뭐야? 사각김밥? 지민. 그, 삿갓. 정확한. 아, 갈색 삿갓. 정답. 아, 이거 엄청 많다. 잘 안 돼. 갈샷, 갈샷이라 그래. 갈샷. 도적, 도적들이 쓰는 거지, 맞아. 아, 이게 공룡입니다. 갈색 삿갓은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적들이 좀 많이 쓰더라고요. 도적이랑 걱정하나봐요. 저도 썼었어요. 정국, 슬라임. 맞았어요? 맞았어요? 뭐 했는데 슬라임이야? 저거. 턱, 턱. 턱 접힌 거. 슬라임이요? 어떤 슬라임인지. RM. RM. 초록 슬라임. 땡.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냥 슬라임이에요. 그거야. 정답. 파란 슬라임. 땡. 그건 버블링이라 아주. 파란 슬라임은 없습니다. 아, 땡. 땡. 아이. 저. 슬라임 킹. 비슷했어요. 정국, 정국. 킹 슬라임. 야, 이거 받아 먹기, 야. 자, 다음은 그림으로 표현하네요. 아니, 진짜 내가, 내가 여태 방송 이렇게 7년 동안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걸 처음 봐. 야, 이거 찐이다. 와. 이거 진짜 찐이다. 아니, 저는, 저는 원래 행복하게 이랬습니다. 뭐가 행복하게 이게? 그림, 그림 그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 이름은 김석진 하자. 김석진. 짠, 하면서 한 번 다 줄 거. 정국. 마일드보. 아니, 나 보여주고 해야지. 핑크돼지. 아니야, 정답. 리본돼지. 리본돼지. 아, 핑크돼지야 리본돼지. 맞네, 리본돼지네. 그리지도 않았는데 정답을 맞춰버릴 수 있는 대지. 리본돼지는 꼭 꼬리에 리본이 달려있죠. 글쎄요. 아니에요, 여기에 달려있어요. 아, 그런가? 왜 묻지 마세요, 정식한테. 정국. 왜? 표도. 아닙니다. 정답. 좀 보세요. 못 봤어요, 일단 보여줘요. 정답. 표창. 무슨 표창이야? 아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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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렘. 일비. 일비 표창 아닙니다. 일비가 뭔데? 일비 비싼 표창이었어요. 이름 되셔야 합니다. 뇌전수리검. 뇌전수리검 아닙니다. 아렘. 수비다. 수비 어떤? 수비. 수비 표창. 수비 표창. 정답. 자, 다음 문제는 또 그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아, 이거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냈지? 옛날 사람들만 좀 알 수 있는. 우리 옛날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는 런칭했을 때부터 하지 않았어. 우리는, 우리는 메이플스토리 나올 때부터 했잖아. 일단 3년. 일단 3년이에요. 나 메이플스토리 나올 때부터 했어. 오디오가 비질 않네. 아렘. 아렘. 아니, 진짜 여기서 튀어나온다. 이게 진짜 시끄러워 죽을 것 같아. 저기가 터질 것 같아. 제 학창시절을 꽉 채운 게임인 거예요. 솔직히, 나의 학창시절 추억은 메이플스토리가 다 했어요. 아니, 나 시절을 절교도 했다니까. 정국. 참치. 냉참. 냉참이다 냉참. 냉참. 냉참입니다. 냉참. 냉참. 냉참이다. 정답! 이런 걸 말해주셔야 됩니다. 비빈. 비. 냉동참치. 정답. 아니, 뭐야 무기예요 설마? 3,7호! 아니, 어떻게 3,7호 후려. 다음, 다음 하겠습니다, 자. 뭐로 말해요? 네. 투 스텝? 플래시 점프인가? 페이크? 아, 정국! 정국! 무한의 계단? 아니, 형, 형 막. 아니, 뭐야, 뭐야. 뭐야, 까르려고. 개미굴, 개미굴이 아니라. 몬스터예요, 몬스터? 아닙니다. 아, 정국, 정국! 정국의 계단! 아닙니다. 말해! 정신과 시간의 방. 아닙니다. 아, 아, 아. 시간과 정신의 방. 아닙니다. 고난의 언덕. 아닙니다. 그런 거야. 수련의 숲. 어, 비슷합니다. 정국! 수련의 산. 아닙니다. 고난의 산. 아닙니다. 수련의 언덕. 아닙니다. 참는 거 뭐야, 참는 거. 아름, 인내숲. 아름, 정답. 인내숲. 참는 거 뭐야,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건데, 아, 이거 어려워요.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어려운 거예요? 좀, 좀, 좀. 재밌게 그려봐야, 재밌게. 아무도 안 자고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다들 즐거워하면서 왜 나만 갖고 보라해? 진짜. 아, 내가 이름만 알았으면 다 맞혔겠다. 너무 고인물이야.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이게 뭐야, 이 끝이에요? 어, 윈도우. 문. 산물. 뭔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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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이에요, 뭐예요? 아이템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아, 방패다, 저거. 아름? 나무방패. 어, 정답. 아, 나무방패. 이름 말하세요. 나무방패.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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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방패. 정답. 정답. 네, 정답. 정답. 달팽이. 정복. 달팽이. 어떤. 지민. 나야. 빨간 달팽이였습니다. 빨간 달팽이 정답. 와. 왜냐하면 빨간 달팽이는 조금 더 큽니다. 맞아요, 빨간 달팽이가 달팽이 중에 제일 셉니다. 아, 초록, 파랑, 빨강 있지? 네, 초보. 옛날에는 빨간 달팽이가 랩 칠 때 돼야지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빨간 달팽이 보스도 있지 않나? 어, 빨간 달팽이 보스라기보단 모든 보스들이 다 합쳐진 달팽이 마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마노? 네. 어, 이름이 구수한데, 마노? 왜 마노예요? 마노? 만수? 글쎄요, 그 캐릭터 이름은 제가 안 만들어서. 왜 마노이지? 마노! 이거 좀... 제가 오랜만에 메이플스토리 얘기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재밌긴 하네요. 어, 저 도작! 표창 도작! 이게 지금 뭐... 어? 와, 이거 스킬인가? 설마 스킬이에요? 뭐야, 그러니까 주제 좀 알려주시고 해주세요. 저요, 지민! 아직 하고 있네.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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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이거, 이거... 아니 참, 지민! 슈가, 커링시티! 지민! 다크... 뭐야? 걔 이름 뭐야? 네 글자! 다크호스가 뭐지? 정국, 정국! 다크호스 대신! 땡! 커닝시티, 커닝시티! 지민! 에피시장 뒤에 있는... 다크호스? 아, 나와 나와! RM, 다크사이트! 아니라니까요! 이건 스킬 이름이고! 이건 전직하는 애! 이거 뭘 맞추는 건데요? 그걸 알려주세요! 거꾸로 매달려있는 배트맨! 이게 밑에 지하 내려가면 있는 애! 아, 그래! 다크호스... 아니 뭘 맞춰야 되는지 알려달라니까... 아니 말, 말 하려고 하는데 떠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밑에... 얘, 얘, 얘 맞춘대요 그냥! 얘 맞춘대, 얘! 조용히 좀 하세요! 메이플스토리! 마을 이름입니다! 커닝시티! 슈가 커닝시티! 아니, 슈가 커닝시티! 이거 커닝시티잖아, 이거! 커닝시티! 슈가 정답! 그러니까, 나 아까부터 커닝시티였는데 나 정답 안해줬다니까! 커닝시티! 아니, 너가 너무 1초만에 맞... 아니, 그립을 내가 이렇게 들면 맞춰야지! 그리고 있을 때 맞추면 어떡하니? 다른 애들 보지도 못했는데! 자! 저 아이템 강화할 때 넥슨 쪽 지도 이렇게 켜놓고... 원래 그렇잖아, 진짜! 아니, 너무 차갑다! 아니, 너무 차갑다! 다들 이렇게 게임하지 않나?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이템 뽑을 때 넥슨 지도 껴놓고 그 방향으로 절 한 번 하고 아이템 뽑으면 돼! 아니, 진짜! 이게 뭐 이야기하지 않나? 근데 메이플스토리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이템 강화하기 전에 네이버 지도 입력해가지고 어디쯤에 넥슨 회사가 있겠다! 그럼 딱 그 방향에 서가지고 절 한 번 딱 한 다음에 오늘 뜨게 해 주십시오! 우리 디렉터가 그... 그... 강원기 님이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거 계신데! 저랑 거 하세요! 아이고... 매번 저분한테 절하고 계신 거... 자, 강원기 씨! 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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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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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절 한 분이 여기 있었네! 정답 성공 진짜... 자, 사실 할 babe... 으헣헣헣헣헣허허허헣헣헣허허허헣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predominantly 그럼 데미안 버그 좀 고쳐주세요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아이템 터졌을 때 넥슨 찾아갈라 했었어 전설 중의 레전드 왁스타가 많이 모셨어 오우 피자 나겠네 이제 나뭇가지를 조금 bea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